액손태진이 오는 11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될 K-레전드 음악축제에 깜짝 출연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한국 음악계에 흥분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KBS가 주최하며 진정한 음악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태진은 지난 9월에 펼쳐진 놀라운 공연으로 이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있으며 이번 축제에서는 더욱 새롭고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강렬한 목소리와 역동적인 무대 매너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할 것이며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은 단순한 음악축제가 아닌 예술적 성취를 표현하는 무대이자 아티스트와 관객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아티스트들이 모여 새로운 음악적 트렌드를 만들어낼 것이며 각 아티스트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토리와 색깔로 한국 음악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일 것입니다.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은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장이 될 것이며 재능과 열정이 결합된 이 행사는 참가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11월 29일 이 날짜를 꼭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손태진과 다른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낼 기억에 남을 음악의 밤을 함께 기다리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는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바손태진은 이번 축제에서 그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무대 연출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의 무대는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번 공연 역시 그의 예술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이 페스티벌은 다른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에게도 빛나는 무대를 제공합니다. 각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색깔과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한국 음악계의 다채로운 면모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1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 음악 축제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손태진과 다른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선보일 무대는 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축제는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장을 열며 오랫동안 기억될 멋진 음악의 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